부산시의회 강달수 의원이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강달수 의원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마약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조례에는 부산시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가 담겼습니다.